시골에 5월 8일 어버이날 때문에 시골에 내려온 김에 아까 짧은 심산행을 마치고 기가하는 길에 잠깐 탐색을 하려고 지금 금강 주류에 나와 있습니다 금강 주류에 나왔는데 한번 여기는 호피석이 많이 나오는 산지이기 때문에 호피석 위주로 한번 짧은 탐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물에서 하나 끄집어낸 겁니다 오석입니다 오색 오석 오석 이렇게 뜨드리면 샛소리 가담아 샛소리가 오석 특유의 샛소리 가 나는데요 야 이게 보니까 약간 그 거북이 형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지금 무늬가 아 이렇게 먹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지금 영상에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샛소리 가야 뭐 오석 특유의 샛소리가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물 물도 탁하고 지금 물이 비가 저번에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좀 많이 불렀습니다 아 이거 짧은 장화로는 이거 이 안쪽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여름이야 뭐 반바지 입고 무신 신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깊이는 못 들어가고 난 이렇게 주변 물가 주변 위주로 한번 탐색을 탐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물에서 이렇게 하나 지금 탐색을 했는데요 예 차돌입니다 차돌에 이렇게 묵이 이게 먹이 이렇게 들어간 예 문양석입니다 문양석 묵석이라고 하고요 나름 아유 뭐 예 기하학적인 문이라서 나름 괜찮네요 심플하니 크기도 적당한 근데 뭐 모암이나 형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들도 있다는 거 예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 여기도 이렇게 문양석이 있습니다 문양석 있는데 설산을 설산의 느낌을 주죠 이렇게 보면 저는 위에 가요 뒷면은 아 뒷면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약간 그 산의 형상 주는 느낌 그런 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꼭 그 뭐라고 할까요 예 금강 기류에는 꼭 뭐 그 호피석 뿐만이 아니라 문양석 오석 종류의 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품 팔다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예 많이 왔다갔다 했어도 또 예 마음에 드는 돌들 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물살이 엄청 셉니다 아 여기 호피석 간 적이 있습니다 호피석 야 호피석 간 적이 있습니다 아유 아유 무늬가 틀리죠 호피석 아유 밑에는 좀 파가 있네요 파가 있고 파가 있지만 아 호피석 확실합니다 아유 이거 금강 그 지류의 아 특유의 문입니다 이게 아유 아유 짧은 시간에 한 잔 했습니다 아유 이쁩니다 아유 이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경이 나옵니다 상경이 상경이 나오고요 아유 위에 파가 있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형은 별로 안 됐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 물형도 안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상경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저희 고향에서 아 한번 또 탐석을 했습니다 치석을 했습니다 아유 기쁩니다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예 조금 더 기운을 받아 가지고 한번 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저 아유 이렇게 묵석 하나 봤습니다 아 문양석이죠 문양석 이렇게 지금 물리끼도 붙어 있고요 아 색 대비는 좋고 이렇게 보면은 아 진짜 수림을 연상하는 것 같고 아 좋은데 다만 이 모암도 안 좋고 형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끼가 붙어 있고 이렇게 이게 저희 시골에서는 이렇게 먹이 많이 들어간 거를 자주 못 보는데 어 나름 예 문양석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들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런 예 돌도 있고요 아 아 여기 지금 돌 하나가 아이고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 문양석 아주 좋습니다 야 야 매화가 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꽃 꽃들이 쫙 피온 것 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아 문양석 좋습니다 이 돌이 아 아 아 아 석질이 하강함 같기도 하고 하강함 아닌 것 같기도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아 꽃이 이렇게 아 이 부분이 조금 조금 안좋은 이 부분이 좀 안좋긴 안좋은데 아 나름대로 좋습니다 아 꽃이 그냥 꽃이 핀 느낌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 정도면 뭐 형 괜찮습니다 아 아 아 무거워서 이거 지금 고가 하나 한 한 26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6 7 정도 고가 그렇게 되고 장은 장은 한 16 정도 15에서 16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사이즈 좋습니다 아 나름 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형상 같습니다 하여튼 아 이거는 치석을 해서 시골 마당에 놓아야겠습니다 아 좋네요 제가 워낙 초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좋게 보입니다 작년 1 2 6 6 4 5 5 5 6 6